저는 성형계의 블랙팀입니다. 성형계의 블랙팀입니다. 한 1년에 누워있었어요. 저 아직 모를 수 있나 봐요. 저 완전 다 고쳤잖아요. 성형 고백이 토크 아이템이 될 정도로 아이돌의 성형 수술은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약 80%, 90% 정도는 수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보통 아이돌 스타라는 것은 기본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외모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. 더 이상은 쉬쉬하며 숨길 필요가 없는 성형사실.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이에요. 여자 아이돌 중에서 이렇게 밝힐 수 없어요. 사장님께서 너 좀 사진에 눈이 흐르게 멍텅한 것 같아. 이래서 쌍꺼풀 있는데 그냥 한 번 찝은 거예요. 코는 너는 높일 필요가 없어. 그냥 주사 한 대만 맞자. 치아는 원래 사람에서 제일 예뻐야 되는 부분이야. 그래서 치아 바르게 교정만 한 것 뿐입니다. 기획사 측의 요구사항대로 성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. 본인의 얼굴을 단지 기획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얼굴에 대한 권리.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.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혹시 본인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실력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외모 때문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스타일수로 성형 수술을 좀 더 더 많이 한 성향이 있습니다.